다시 한번 끊어놨습니다. 앞쪽으로 아크 정면. 정면에서 박스 한쪽까지 들어왔어요. 밀어졌고 한번 접어놓는 과정. 슈팅! 아하! 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골! 골! 수환도지공사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요. 네, 지금 이정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정훈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만. 정말 기가 막힌 득점이었어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민치 선수가 웃고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아, 네. 여기서 이 골키퍼까지 딱 넘겨주기 정말 굉장했고요. 그렇죠. 어, 지금은 머리에 제대로 갖다 댔습니다. 사실 앞선에 이은미 선수가 헛발질을 하면서 공격이 진행이 잘 될까? 전화해보기 좀 냈습니다. 네, 또 모르죠. 저게. 네, 페인팅이었을 수 있어요. 혹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은미 선수한테. 좋은 위치에서 수환도지공사 프리킥. 프리킥 오른발 슈팅! 망하냈습니다. 골대!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아, 수원 도시공사의 두 번째 골. 스코어이 돼요. 네. 네, 주인공은 하지마노카. 네, 지금 첫 번째 슈팅 역시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왔을 때 무려 세 선수나 그 공을 따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공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강했느냐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지마노카 선수가 공을 처리할 때 약간 겹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매우 좋은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무미라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수원 도시공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쇄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마두카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권혜민 선수가 참 잘 막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권혜민 선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막아냈지만 이제 아무래도 최선혜의 패스 끊겼어요. 권한안에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네, 크로스 연결. 헤덕! 골! 2대1! 한 접 따라가는 보운 상무입니다. 지금은 심효정의 득점인가요? 지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운 상무가 따라가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잘 올라갔고 헤딩을 몸을 날리면서 잘 돌려놨습니다. 아, 지금은 심효정 선수네요. 네네, 그리고 저 짤라줌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저 장면에서 이제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딱 적절한 운명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보운 상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네! 벌려줬어요. 에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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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안을 동점골! 스코이드이에! 어, 보운 상무가 따라가는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보운 상무의... 베테랑인 것이 공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김민지가 날카로웠어요.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시선이 공에 너무 많이 쏠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안을 선수가 돌아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 지금은 김민지 선수의 크로스가 권한안을 선수의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리게 만드는 좋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네... 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수비 쪽에서 그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더!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옵니다. 수원도시공사! 아, 지금도 문미라 선수의 득점인데 제가... 아, 후반전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문미라 선수가 어,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제가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이거 봐라, 내가 바로 문미라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 지금도 문미라 선수의 픽기였고요. 네, 오늘 5개의 득점 중에 4개의 득점이 머리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확실히 이 크로스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성이 철저했다는 그런 점이 뭔가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역시 이렇게 깊게 넣어주는 그런... 오늘 서울시청 과연 장창의 이 날카로운 코너킥이 박은선에게 연결될 수 있을지 올라갑니다. 그대로 골문 엉거졌죠? 그대로 슈팅! 골! 유영아가 선칙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아가 나온 공을 그대로 왼발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청은 창령 WFC에게 진 적이 없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청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창령 WFC가 강력한 압박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압박 이겨내지 못했고 중앙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크정면 그대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심오조아야!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전반 5분 전에 골을 기록하지 3분도 되지 않은 채 전반 8분, 심오조아야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시청. 장창이 지나쳤습니다. 그대로 슈팅!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 유영아 헤더! 골! 유영아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자, 오늘 유영아 선수가 골 냄새를 정말 잘 맡네요. 자, 오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유영아. 자, 왼쪽 넓은 공간 바라봤습니다. 송지윤이 이어받았습니다. 박스 한쪽 송지윤. 그대로 한 번 쳐쳐두고 그대로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다시 밀어냅니다. 여기서 패럴 뜯기기 선언됐습니다. 자, 여기서 선수를 밀은 과정에서 휘슬이 불렸는데 뛰어갑니다. 소나연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하고 있는 소나연입니다. 스코어 2대2! 다시 한 번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창영 WFC. 이번에도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건 뒤쪽에서 한 번에 앞쪽 박은선 쪽 바라봤습니다. 가슴으로 내줬고 유영아! 유영아 슈팅! 골! 유영아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성공합니다. 스코어 3대2! 자, 오늘 유영아가 3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도 박은선 선수가 세컨볼을 내줬고 정확하게 또 마무리 지었던 유영아입니다. 뒤쪽에서 홍해지 왼쪽 박찬휘에게 앞쪽 공간 받고 박찬휘가 그대로 왼발 슈팅! 골! 박찬휘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3대3! 다시 한 번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창영 WFC입니다. 자, 2라운드에는 소나연이 보여줬다면 3라운드에는 박찬휘가 보여줍니다. 자, 박찬휘 선수의 원더골이 그대로 빨려들어가면서 이 경기 또 한 번 미국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나나세 선수가 다시 연결을 해줬고 라운드가 끝나고 3일 만에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낮고 빠른 연결 헤딩 이네스 압박합니다. 어, 이네스의 기회! 어, 칩슛 골팀 비연대 슛! 골! 선취 골 터뜨리는 경주완수원! 소리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파죽지세의 경주완수원 전반 17분만에 선취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박찬K4 빠르게 공간 투입 하지만 이네스가 읽었습니다. 앞쪽에 잘 봤습니다. 오른쪽 공간 바로 올려주는데요. 잘 봤어요! 그대로 슛! 골! 통점골 터뜨리는 홈팀! 마침내 통점골을 뚝딱하고 딴해 옵니다! 공중볼 연결로 인한 득점 루트가 아쉽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깔끔한 메이드가 됐습니다. 공중볼 연결로 인한 공중볼 연결로 이틀 정확히 공만 터치했던 태클이었고요. 네네임 딱풀 크로스! 엘리에 골! 엘리에 선취 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20분! 인천 현대지수 자리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풀 크로스가 워낙 정확했습니다. 이번에는 킥이 김애리 선수 맞고 떨어진 게 세종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 선수의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넨 선수가 공을 닦아채서 땅볼 크로스들을 정확하게 올려줬고요 선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체력 안배가 잘 됐죠 가방 올라오는데요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엘리가 다시 한번 추가 골을 결정 지었습니다 일단은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있었지만 세컨볼이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크로스바에 맞지 않았고요 선수가 쳐내는 과정에서 세컨볼이 엘리 선수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너무 궤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올드하다 올드하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세은의 슛 들어갑니다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습니다 이세은의 득점 전반전 30분이 같지는 않는데 이 두 손 공격력을 다시 한번 자랑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게다가 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 영향을 받기 전에 경기가 펼쳐지는게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툭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시트의 반대편 골! 교체 투입된 카츠린 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너스 4대0 높은 코러스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다시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넴 선수가 그렇죠 한 명을 완전히 벗겨냈고 이 크로스가 완전히 공격 진영 세종스포츠토토의 수비 진영을 찢어놨습니다 네 고현지 선수가 네넴 선수의 크로스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한테린 선수도 침착하게 그렇죠 골을 만들어내줬어요 코러킥 준비합니다 코러킥 날카롭게 올라오는데요 골키퍼 퍼치 하지만 그대로 골! 임선주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선수의 실수로 운동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네 임선영 선수가 같은 포지션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 네 골장면인데 캐칭하는 장면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죠 그렇죠 잡아줬어야 되는 볼이거든요 네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펀칭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펀칭으로 보여지는 볼 수 있습니다 응 응 안전하다고 알아요 감사합니다.